여러분들 인생에 대한 정의를 한번 내려보셨어요? 나름대로 자기들의 인생에 대한 정의를 갖고 살아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이 듭니다 뭐 이런 얘기하면 제가 할 말은 없는데 뭐 목사님 인생이라는 게 내가 결정했나 주어진 거 그냥 흘러가는 거죠 인생을 심각하게 생각합니까 그냥 사는 거죠 이왕이면 인생에 대해서 난 인생이 뭐다라고 정의하면서 그 방향과 어떤 가치를 가지고 살아야 그 인생이 더 아름다워지지 않겠는가 특별히 우리 크리스찬은 인생에 대한 어떤 영적이고 성경적인 그런 정의를 가지고 살아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몇 가지 인생에 대한 정의를 다른 사람들이 했던 얘기를 한번 잠깐 좀 나눠볼까요 첫 번째로는 인생은 한 권의 책이다 이렇게 말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건 존 폴이라고 하는 18세기 유명한 희극 소설가가 한 얘기인데 책을 쓰는 게 아니라 책을 읽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현명한 사람은 인생을 현명하게 생각하는 사람은 더 이상 읽을 기회가 없다라고 하는 걸 믿고 하루하루 매일매일 책 읽는 기분으로 아주 또박또박 바로 그 의미를 생각하면서 살게 된다는 거예요 어리석은 사람은 대충대충 책을 읽는 것처럼 인생도 대충대충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그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우리 많이 들었던 거지만 인생은 낙은의 길이다 누가 얘기했어요 가수 최희준이 인생은 낙은의 길 최희준이 노래는 불렀지만 실제로 그 말을 한 사람은요 성경적으로 보면 야곱입니다 상세기 48장에 요셉 덕에 야곱이 애굽으로 내려가가지고 바로왕을 만나게 됩니다 바로왕을 만났을 때 처음에 자기를 소개하는데 이렇게 얘기해요 내 낙은의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라 내 낙은의 길 인생은 낙은의 길입니다 라고 벌써 최희준 노래를 그때 불렀다 그런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낙은의 길이라고 할 때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열심히 살고 있지만 여기가 우리의 본향이 아니고 우리가 결국 갈 곳이 있다라는 상당히 성경적이잖아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은 여행이라는 거예요 여행을 할 때 보면 계획을 잘한 사람이 여행을 제대로 합니다 어떤 사람은 그냥 여행을 무조건 가는 거예요 그러면 시간이 낭비되라고요 저는 여행할 때 미리 스케줄을 딱 잡고 그래서 계획 속에서 하니까 아주 알차게 여행을 갔다 오는 경우들이 대부분이었던 것을 기억을 하는데 인생은 계획해야 돼요 그리고 즐거워야 돼요 열심히 살아야 돼요 그렇지만 여행하는 사람이 그 객지에다가 목숨 걸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여행 잘하는 사람들은 짐이 크지가 않아요 제가 가끔 목사님들하고 이렇게 그룹으로 여행을 할 때가 있어요 여행을 별로 안 가보신 분들은 티가 나는 게 아주 큰 가방을 갖고 나오세요 막 갖고 나오셔가지고 그런 분들의 특징은 뭐냐면 항상 출발할 때 꽁지야 그걸 챙기느라고 근데 여행을 많이 가신 분들은 에센스만 갖고 다닙니다 기동력이 좋아야 돼 그리고 사실 나가보면 불필요한 거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여행을 잘하는 사람은 가방이 작고 기동력이 있고 아주 순발력이 있고 그 삶을 계획적으로 잘 살게 돼 있다는 거죠 우리도 여행이라고 생각하고 나근의 길이라고 생각한다면 본향 하나님 나라를 향해 천국을 향해 이 세상을 살아나갈 때에 열심히 살고 기쁘게 살고 그렇지만 궁극적인 그 방향은 천국을 향해서 살아나가는 이 세상에 세상 것을 향해 욕심부리지 아니하고 미련 두지 아니하고 자유함을 가지고 살아나가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바로 나근의 길의 인생이라고 하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인생은 드라마다 라고 했어요 어떤 사람이 얘기하는지 구체적으로 사람은 없습니다만 통상하는 말이죠 근데 그것에 대한 해석은 다양합니다 인생은 드라마다 했을 때 당신이 주인공이다 당신 중심으로 인생을 만들어가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고 세상이라고 하는 큰 스테이지에 많은 캐릭터가 있는데 당신에게 주어진 역할이 있다 그것이 어떤 때는 다른 사람보다 작을 수도 있고 다른 사람보다 클 수도 있고 주어진 역할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다가 시간이 되면 떠나는 게 인생이다 그때 이 아름다운 세상이 만들어진다 그런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mbc의 pd였던 주철환 씨라고 하는 분이 인생은 드라마다 하면서 그분은 해석을 영어로 풀었어요 dream, romance, action, mystery, adventure 이 다섯 가지가 묶여있는 것이 인생이다 이 다섯 가지가 우리 인생 속에 아름답게 이렇게 얽혀있는지를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어요 또 한 가지는 어떤 분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인생은 칫솔 숫자의 변화 과정이다 혼자 이빨 닦다가 결혼해서 둘 닦다가 애 둘 낳아서 네 개 닦다가 애들이 다 시집장가 같더니 둘만 남고 한 번이 떠나니까 하나 남다가 나중에는 틀리만 남더라 인생의 과정을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누가 그랬느냐 이건 유머 작가가 만든 거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생각할 수 있는 인생의 정의가 뭐냐 인생은 항해다 배 타고 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이것은 이미 고대 로마 철학자 세네카가 했던 유명한 말입니다 유명하신 분 중에 한 분인 헨리 나웬 있죠 그분의 책이 굉장히 영성이 깊은 아주 인사이트가 있던 책이에요 여러분 교회에서 많이 읽어보세요 그분이 인생은 항해라고 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죽음은 우리가 더 점점 작아져서 인생의 수평선 너머로 마침내 사라져가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는 배가 항구를 떠나서 수평선을 향해 항해하는 것을 봅니다 그 배는 점점 더 작아져서 우리가 그 모습을 볼 수 없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또한 어떤 사람이 수평선 너머 멀리 저편의 해변에 서서 바로 그 배가 점점점점 더 크게 그 모습을 보이면서 드디어 새 항구에 도착하는 광경을 보고 있다고 하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무슨 얘기예요 인생은 항해인데 수평선 너머로 사라진 것 같지만 저 수평선 너머 계신 하나님 장에서는 새로 그곳에 와서 시작하는 영생을 향해 출발하는 그 출발점이 바로 죽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신 거죠 오늘 말씀은 본문의 말씀은 사도 바울이 배를 타고 가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인생은 항해다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이 인생의 말씀을 연결시켜 볼 수가 있어요 바울이 탔던 배의 그림이 상상한 그림입니다만 이런 것이 아니었겠는가 알렉산드리아 호를 결국은 타고 가다가 풍랑을 만났습니다만 범선이죠 단순한 여행이 아니었습니다 죄인으로 호송되어 압송되어 가는 여행이었어요 무슨 죄를 졌느냐 사도 바울이 이방 지역을 다니면서 선교를 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기분이 나빴습니다 왜냐하면 이방인들하고 교제했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철저히 율법적으로 이방인을 죄인으로 취급했기 때문에 함께 식사만 해도 율법을 범하는 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던 바울을 향해서 사람들이 막 소리를 치고 돌멩이 던지려고 그러고 그때 아무튼 결국은 정부에다가 고발을 하는데 이단의 우두머리요 세상을 소유하게 하는 자입니다 그리고 고발을 하게 되죠 그래서 묶인 몸이 돼서 사도 바울이 결국 재판을 정식으로 로마 시민으로서 받기를 원해서 로마로 압송되는 그 과정에서 배를 타고 가는 이런 얘기가 나오게 됩니다 인생은 항해라고 할 때 오늘 말씀에 나오는 바울의 여정을 통해서 몇 가지 깨달아지는 게 있습니다 오늘 이 그림을 보면 지금 이 항로가 나와요 어떻게 배를 타고 가는가 가이사리에서 배를 타고 연안을 따라서 쭉 갑니다 그래서 이제 동네 막내 다 들리는 그 완행 여행 배인 거예요 완행선을 타고 쭉 가서 저기 중간에서 루기아의 무라시라고 하는 데서 알렉산드리아 호로 갈아타게 됩니다 그것은 이제 이탈리아로 가는 지중해 중심으로 지나가는 그런 비행기 배였기 때문에 더 큰 거였을 것 같아요 성경에 정확하게 나오지 않습니다마는 완행선이었고 아마 그것은 급행선이 아니었겠는가 작은 배에다가 큰 배로 바꿔 탄 거죠 그래서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렇게 때로는 배를 바꿔 타는 때도 있는 게 아닌가 살던 고향을 떠나서 큰 도시로 가기도 하고 한국을 떠나서 미국 또 아메리카 호를 타고 새로운 항해를 시작하는 우리 이민사회가 그런 거 아니겠어요 이민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더 크고 더 멋지고 더 멀리 가는 배라고 생각하고 배를 새롭게 갈아탄 거예요 새로운 비전을 가지고 인생은 이렇게 새로운 계기가 있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계획이 있고 또 꿈이 있고 비전이 있고 여러 가지 그런 삶의 목표가 있어요 그래서 새로 배를 갈아탈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뜻대로 되는 것만은 아니라고 하는 거죠 알렉산드리오를 타고 가다가 지금 시간을 놓치게 됩니다 7절에 보면 더디 갔다고 그랬어요 바람이 제대로 불어주지 않은 거예요 계획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생긴 게 뭐냐면 그래대 섬 근처에서 시간이 너무 지체가 돼가지고 늦가을이 돼버리고 만 거예요 늦가을부터는 풍랑이 일고 날씨가 좋지 않기 때문에 그다음에 큰 바다로 나가는 것이 위험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안 되겠다 겨울을 여기서 쉬어야 되겠다 그래서 수개월이 딜레이되어야 되는 상황이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계획대로 되지 않아요 더 좋은 배인 줄 알고 더 빠른 배인 줄 알고 갈아탔는데 더 힘든 일이 생기기도 하더라 그런 얘기 우리가 한국에 살다가 미국으로 왔습니다 아메리칸 드림을 가지고 아메리칸 호를 타고 와서 새로운 인생의 항해를 하고 있는데 생각하지 않았던 여러 가지 역풍들이 부는 경험들을 우리가 하게 되죠 어떤 때는 언어의 역풍 문화의 역풍 또 아이들 때문에 왔는데 아이들이 또 말을 안 듣거나 여러 가지 건강의 문제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생기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순풍이 불 때도 있지만 때로는 폭풍이 불 때도 있구나 항해와 같은 인생길을 살아나갈 때 아무도 비켜갈 수 없는 것이 때로는 큰 바람이 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더 크느냐 얼마나 더 많이 오느냐 그 차이지 우리 인생의 항해 길을 걸어가는 한 누구나 다 큰 바람을 맞아 볼 때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유라굴로라고 하는 광풍을 만나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27장에 한 장을 할애해 가면서 유라굴로를 만나서 그것을 어떻게 처리해 나가는가에 대한 얘기가 아주 길게 아주 자세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사도마울이 전 세계를 향한 큰 선교 비전을 가지고 움직였던 그 스케일에 비해서는 상당히 작은 내용을 굉장히 디테일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 아 오늘 이 말씀 속에서도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메시지가 있구나 인생의 유라굴로와 같은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떤 자세를 가지고 대처해야 될까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기를 가르쳐주시를 원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으로 오늘 말씀을 바라볼 수가 있는 것 인생이라는 게 그런 거 아닙니까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던 거로 기억을 하는데 인생은 나에게 주어진 사실이 20% 미만이 나머지 80%는 내가 그 주어진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응답하느냐에 따라서 만들어지는 결국은 인생을 만드는데 내가 자세 나의 자세가 가장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면서 오늘 이 유라굴로라고 하는 광품 인생의 위기가 닥쳐왔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라고 하는 그런 질문을 하면서 몇 가지 생각을 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이런 질문을 하면서 말씀을 좀 나누게요 우리 인생에서 어떤 위기가 오는가 여러분들 지금 설교 요약 부분에서 넘버완이 바로 이 질문이에요 어떤 위기가 오는가 여러 가지 위기가 오는데 그 위기의 차원 위기의 종류를 우리가 한번 정리를 해보자 그런 말씀 첫 번째로는 소유의 위기가 와요 많은 분들이 처음에 경험하는 것이 그런 차원입니다 비즈니스를 하다가 문을 닫았어요 투자를 많이 했는데 잃어버렸어요 재산을 잃어버렸어요 그렇죠? 소유의 위기 내가 갖고 있었던 소유 중에 하나가 내 몸이잖아요 몸에 건강에 문제가 생겼어요 건강을 잃어버리는 거잖아요 내가 함께 있었던 사랑하는 사람들이 나의 삶의 또 하나의 큰 소유 아닙니까? 내 재산 아닙니까? 나의 삶의 영역 아니에요? 사랑하는 사람이 떠나갔어요 세상을 떠나갔어요 부모님이 세상을 떠나줬어요 사랑하는 아내와 사랑하는 남편 누가 떠나서 얼마나 큰 상실감이 오는지 모릅니다 인생의 위기인 거예요 소유의 위기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이런 소유의 위기와 더불어 함께 올 수 있는 것이 또 다른 차원의 뭐냐 존재의 위기라는 게 온다는 게 나의 존재에 대한 그런 갈등이 만들어질 때가 오는 거예요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가 없고 또 사업의 실패가 되고 인생의 실패 같은 뭔가를 잃어버렸다라고 하는 그 순간에 동시에 오는 게 뭐냐면 내가 도대체 가치 있는 존재인가라는 질문을 하게 되는 거죠 내가 정말 이것밖에 안 되는가? 라는 그런 질문을 하면서 막 마음이 흔들리고 인생이 흔들리면서 어떤 경우는 극단적으로 우울증이 오게 되고 그러면서 어떤 분은 자살을 생각하기도 하게 되고 또 실행하기도 되고 이런 경우도 이루어오는 것을 보게 되는 존재에 대한 위기를 감당치 못하는 경우가 생긴단 말이에요 서수남 장노님 간증할 때 오신 분들 많이 계신가 모르겠어요 너무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우리 젊으신 분들 중에서는 서수남 장노님에 대한 기억이 잘 없으신 분들 계신지 모르지만 저는 어렸을 때 테레비 보면 두 분이서 노래하면서 항상 밝고 그런 노래를 많이 부르신 분이에요 그분은 아주 밝은 노래를 많이 부르신 분인데 이번에 그분의 간증을 들으면서 그분의 전성기가 지난 다음에 그분의 삶에 왔던 여러 가지 그 위기와 풍랑에 대한 얘기를 들으면서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그분이 힘들었다가 아무튼 이런 학원을 시작하면서 소위 대박을 맞았던 거예요 돈을 엄청나게 벌었다는 거 아니겠어요 1년에 5억 6억 갖다 벌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와이프한테 다 맡기고 부가 드는 거니까 그랬는데 몇 년 지난 다음에 이제 와보니까 갑자기 와이프가 도망을 가버렸다는 거예요 그 돈과 가지고 자세히 설명을 안 했습니다만 투자를 어떻게 해서 그랬는지 있는 듯한 날리고 빚까지 그냥 떠맡게 된 상황이 돼요 얼마나 억울합니까 열심히 돈 벌어가지고 다 놔뒀더니 날려버리고 빚 만들어놓고 내빼버리고 그러면서 이분이 존재에 대한 위기가 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살아서 뭐하나 라는 생각 때문에 매일매일 죽음에 대한 생각만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때 그 어머니의 눈물의 기도가 그의 삶을 바꿔다 하라고 해요 여기 어머니 많이 계시잖아요 어머니뿐인가요 우리 오늘 파더스데이를 맞아서 우리 아빠들도 마찬가지 자녀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할 때 그 자녀는 다른 데로 빠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자녀는 바로 서게 되고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서게 된다고 하는 것을 그분의 간증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아무튼 이렇게 해서 그분이 어떤 존재 그 위기 속에서 그것을 이겨내는 그러한 삶을 살았던 것을 그 간증을 통해서 제가 듣게 되었어요 이런 존재의 위기가 있고 그 다음에 관계의 위기가 있죠 어떤 문제가 생기면 서로 관계가 깨집니다 사업이 어려워지고 사업이 문을 받게 되면 서로 사랑했던 남편 아내가 막 싸우게 되고 서로 갈라지고 그러는 경우가 나와요 그래서 IMF 때 굉장히 이혼이 많았다고 그러잖아요 관계의 위기가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들끼리 깨어지고 부부간에 깨어지고 부모와 자식 사이에 오해가 생기고 미워하고 분노하고 아파하고 눈물을 흘리는 그 관계의 위기 속에 와지는 그 고통이 있어요 교회가 어려워지면 교회 자체의 어려움을 뛰어넘어서 개인적인 인간 관계의 고통도 생기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이민교회라고 하는 것이 우리 교회를 중심으로 관계가 만들어지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교회가 역사가 깊어지면 20년 30년 친구 관계로 쭉 이렇게 지내오는 그런 관계들이 있어요 그런데 교회가 어떤 이슈가 생기면 사람마다 또 생각이 다르니까 친한 친구들에도 다른 사람이 이런 입장 저 사람은 저런 입장 그러면서 서로 관계가 깨지기 시작하면서 교회가 갈라지면 이 친구는 절로 가고 이 친구는 절로 가고 그러면서 수십 년 동안 쌓아왔던 관계에 위기가 오는 것을 보면서 너무너무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알고 있는 어떤 분은요 부부가 서로 교회 이슈에 대해서 생각이 바른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이렇게 해가지고 나눠지게 됐습니다 남편은 나는 이 교회 지키겠다 그 부인은 아니다 나는 저 목사님 따라가겠다 부부가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서로 막 싸우고 그러다가 우리가 집을 부부가 갈라질 수는 없지 않느냐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냐 이 교회도 말고 저 교회도 말고 저 교회로 가지 않아서 제 3회 교회로 가 그 신앙생활이 재미있었어요 얼마나 힘들게 그래서 저는 교회가 참 우리 교회 38년 동안 그런 일이 없이 평안한 교회로 하나님께서 지켜주셨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교회를 깰 수 있는 어떠한 명분도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무리 이것이 옳다고 해도 그것이 교회를 흔들고 깨뜨리는 거라면 내려놔야 되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교회가 찢겨질 때 예수님의 몸이 찢겨지는 것이고 우리 가운데 싸워왔던 아름다운 사랑의 관계를 깨뜨리는 엄청난 위기를 갖게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절대로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두 번째 질문을 제가 해볼게요 그러면 이 위기가 왜 오느냐 왜 우리 가운데 어려움이 때로는 닥쳐오느냐 항상 우리가 질문하는 거잖아요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이유를 모르는 게 많습니다 대부분이 이루 모르는 경우들이 많아요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만 대답을 갖고 계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별히 우리의 머리로 우리의 생각으로 논리로는 도저히 이해 안 되는 많은 사람들이 질문이 있잖아요 의로운 사람이 왜 고통당하느냐는 거예요 예수 잘 믿는 사람들이 왜 이렇게 큰 병에 걸린느냐는 거예요 선교주의 주님의 뜻을 위해서 왔는데 왜 거기서 사고 나가지고 세상 떠나는 사람이 있느냐 우리가 그 질문에 대해 대답하기가 힘듭니다 사실은 어려운 게 많아요 어떤 분은 신실하신 분인데 엎치고 덮치고 덮치는 경우에 사업이 어려워가지고 힘든데 몸에 병도 들어요 애들도 말썽이에요 그래가지고 왜 나만 하나님 도대체 내가 뭘 잘못해서 나에게만 이러한 고통이 옵니까? 그러면서 부르짖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러나 그 이유에 대해서 우리의 머리로는 대답할 수 없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럴 땐 그 질문에 대해서 그냥 붙들고 계세요 그렇지만 그 상황 속에 여전히 내 곁에 계셔서 나를 붙잡아주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이겨나가야죠 그러나 그 질문에 대해서는 나중에 천국 가서 하나님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분명히 정확한 대답을 허락해 주실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또 한 가지는 목적이 있는 경우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연단을 위해서 허락해 주시는 경우도 있죠 욕이 그랬지 않았습니까? 욕이 처음에는 참 어려웠어요 그러나 나중에 보니까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지금까지 희미하게 봤는데 지금부터는 정확하게 봅니다 그러면서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요 이러한 고백은 다 끝난 다음에 본인이 고백하는 거예요 큰 문제가 오고 위기가 왔을 때 옆에 있는 사람이 가서 왜 힘들어해? 믿음으로 이겨야지 하나님께서 연단을 주시고 분명히 더 좋은 일을 주실 거야 라고 얘기하는 것 가지고 그분에게 위로가 되지 않아요 힘들어하는 사람 옆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같이 힘들어하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어? 나 같아서도 감당 못할 거야 그 아픔에 함께 동참해 주고 그분을 위해 눈물 흘려서 눈물 흘면서 그냥 기도할 수 있는 거 그 하나면 되는 거예요 본인이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나중에 아 이것이 하나님이 나를 향한 연단의 과정이었음을 믿습니다 고백할 수 있는 그러한 고난과 위기도 우리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요 실수 때문에 생긴 위기가 있어요 그건 완전히 미스테이크를 들어서 자동차 사고가 나 자기가 잘못돼서 사고가 난 거예요 졸다가 부딪혔어요 졸다가 부딪혀놓고 하나님 나에게 왜 이러한 위기를 주셨습니까 라고 한다면 자기가 잘못해놓고 왜 하나님께 질문하는지 모르겠어요 그거는 내가 잘못한 거예요 내 실수로 일어난 것에 대해서는 그렇다라고 우리가 그걸 받아들여야 되는 거죠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과 연결을 시키면 우리의 욕심 때문에 생기는 여러 가지 위기가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셨다기보다는 인간의 잘못으로 스스로 인간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만들어진 그런 것들 게을렀기 때문에 가난한 거예요 또 지금 세월호 한국의 세월호 사건을 바라보면서 그래서 한국의 총체적인 그러한 인간의 욕심의 결과로서 만들어진 그러한 비극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우리가 책임적인 고백을 해야 되죠 뭐 다른 얘기들 다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뭐 한국을 각성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얘기하고 있습니다만은 그걸 뛰어넘고 그것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모두가 다 우리 때문입니다 라고 하면서 회개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모든 욕심과 죄악 때문입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회개해야 되는 그런 내용이라고 생각해요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들어가서 이 유라굴라 광풍을 만나는 위기가 지금 알렉산드리아 호를 타고 있는 사람들에게 오게 되었습니다 왜? 바로 욕심 때문이었다는 그래서 왜 욕심 때문이냐 질문할 수가 있죠 지금 상황을 보면 알렉산드리아 호를 배를 항해해서 처음으로 도착한 곳은 미항이라는 곳이에요 미항은 원어 미항이게 아니라 아름다운 항구로 한 뜻입니다 영어로는 페어 헤븐 그래서 페어라는 게 형용서를 쓰면 이쁘다 pretty라는 의미가 있잖아요 그래서 아름다운 피난처 아름다운 안식처라는 그러한 이름을 가진 작은 마을 너무 작아서 그래서 약간 티징하는 식으로 만들어진 이름이 바로 미항이라고 그래요 정말 아름답고 멋지고 그런 곳이 아니라 볼품없고 작은 그런 항구이기 때문에 오히려 그것을 놀리는 의미에서 만들어졌다고 주석에 이렇게 쓰여져 있더라고요 사실은 사람들이 처음에는 제사도 바로 여기 그냥 있자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겨울을 나기에 부족하다 그 이유는 바람이 어쩌고 얘기하고 있는데 본심은 뭐냐 옆에 베닉스라고 하는 큰 동네에 가서 겨울을 재미있게 지내고 싶었던 거예요 이왕에 3개월이 있는데 한적한 데 있는 것보다 그 가면은 좋은 게 많지 않은 재미있는 게 많지 않냐는 거예요 12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항구가 지내기에 불편함으로 거기서 떠나 거기서 떠나 아무쪼록 베닉스에 가서 겨울을 지내자 하는 자가 더 많으니 베닉스는 그래대 항구라 지금 이미 폭풍이 시작되는 그런 기절이 시작이 됐어요 사실 위험한데 그냥 여기 있자라고 하는 의견과 아니야 그래도 베닉스 조금만 더 가면 30만만 가면 되니까 거기 가자 라고 하는 게 훨씬 우세했어요 왜? 거기가 재미있을 것 같아서 거기는 큰 항구도시였기 때문에 뱃사람들이 와서 즐기다 가는 곳입니다 향락 문화가 가득 차 있는 곳입니다 여자와 술이 가득 차 있는 곳이에요 거기서 3개월 동안 겨울을 지내면서 재미있게 지내고 싶은 그 욕심 때문에 떠나자 했던 거예요 그러다가 떠나자마자 바로 유라굴로를 만나게 되고 나중에 열흘 동안 표류하다가 이태리 근처까지 흘러갔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멜리데 섬에 상륙하는 얘기가 27장에 있는 이야기 이렇게 위기라고 하는 것은 욕심 때문에 생기는 경우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 결정도 민주주의로 잘 된 거예요 무리하지 않았습니다 처음에 시작도 좋았어요 사실 민주주의적 결정이 무조건 옳은 건 아닙니다 인간의 마음속엔 욕심이라고 하는 게 있고 죄악이 있기 때문에 어떤 때는 다수가 같이 죄된 것을 결정할 수도 있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 지금 그런 상황이라고 할 수 있어요 13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남풍이 순하게 불매 그들의 뜻을 이룬 줄 알고 닷을 감아 그래대 해변을 끼고 항의하더니 처음에는 다 제대로 결정한 줄 알았어요 나중에 보니까 아니더라는 거예요 어떤 일이 잘 된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만 단정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잘 결정하고 잘 시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시작하기 전에 결정하기 전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그런 과정이 우리에게는 꼭 필요하다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어떤 결정을 할 때 우리가 반드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주매 뜻을 구하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라고 하는 건 뭐예요 내 생각의 지평을 넓히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잘 먹고 잘 살고 즐겁게 여기서 머무르는 것이 기도할 때에 하나님과 만나게 되고 우리의 생각의 지평이 더 넓어지고 영적인 차원까지 깊어지면서 우리의 가치가 달라지게 되고 방향이 달라지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시작하면서 그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 크리시아는 삶의 주인이 바뀐 사람이에요 내가 삶의 주인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주인이 그래서 하나님 앞에 결제 맞고 움직여 나가는 그런 삶이 됐을 때 때로는 과정이 힘들고 시작이 힘들지 모르지만 그러나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그런 축복이 우리 가운데 온다고 하는 것을 믿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또 한 가지 마지막 세 번째로 질문이 될 질문은 위기가 올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위기가 올 때 어떻게 해야 할 것이냐 본문의 말씀에 이제 유라굴로가 왔을 때 거기서 반응하는 모습들이 여러 가지가 나옵니다 거기 276명이 있었으니 뭐 다양한 사람들이 있었겠죠 다양한 모습이 나옵니다 첫 번째로는 두려워 뭐 보편적인 그런 반응일 거예요 인생에 위기가 오고 어려움이 왔을 때 두려운 거예요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러다가 우리가 망하는 거 아닌가 이러다가 내가 죽는 거 아닌가 두려움이라는 게 옵니다 사도바울이 25절에서 여러분이요 안심하라 두렵다는 얘기는 나오지 않지만 사도바울이 안심하라고 했던 얘기를 보니까 두려워 떨굳는 사람들이 대다수였었다라는 것이죠 물론 우리 인간은 나약하기 때문에 두려움이라는 것이 당연히 오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스탑할 수 없죠 move on 해야죠 그래서 그 다음에 사람들이 뭘 하는가 하면 열심히 애쓰니다 노력합니다 18절에 보니까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최선을 다하자 17절에 스르드스라고 하는 것은 모래톱이 바다 속에 안 보이지만 뿔룩 나온 곳에 배가 딱 걸리면 가도 못하고 여기서 우리가 완전히 끝나는 것이니까 그거 걸리지 않도록 하자 막 애를 씁니다 그러면서 했던 것이 거루를 들려올렸다 거루는 조그만 배 그 큰 범선 뒤에다가 공지처럼 끌고 다니는 조그만 거룩배 만약에 항구시설이 빈약하면 그 타고 육지로 들어갈 수 있는 조그만 배 그것을 들어 올렸어요 왜냐하면 놔뒀다가는 꽝꽝 부딪혀가지고 배가 깨질 수가 있으니까 풍랑이 막이니까 그 다음에는 줄로 선체를 둘러가면 이게 적당히 이렇게 지금처럼 쇳덩어리로 만든 게 아니니까 풍랑이 때문에 배가 움직이게 되면 잘못하면 깨질 수 있으니까 막 묶어요 짐과 기구들을 내버리기 시작했다는 말씀도 나옵니다 바로 복원력을 잘 세우기 위해서 제가 이번에 세월호 때문에 복원력이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만 제일 아래가 무거워야 되고 위가 무거우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아래에다가는 물을 집어놓고 위에다가 짐을 싣는데 짐이 너무 많으면 나중에 쓰러지는 거예요 세월호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짐을 내버리자는 거예요 위에 있던 짐들을 다 내버리자는 거예요 그러면서 복원력을 만들어가고 그러면서 노력을 애를 쓰면서 최선을 다하지만 한계가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지는 여러 가지 위기가 인생에 많은 위기들이 있고 도전이 있지만 우리가 다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그 한계를 뛰어넘는 그런 어려움 속에 부딪힐 때가 많은 것을 보게 되면 그때 또 어떻게 하게 되는가 보니까 오늘 말씀해 보니까 도망하는 사람이 있어요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알렉산드리의 호에서 도망하는 사람들이 30절에 사공들이 도망하고자 하여 이 물에서 닻을 내리는 채 하면서 거룩배를 바다에 내려놓고는 세월호 선장과 승문하고 비슷한 모습 그래도 여기는 애는 썼어 그래도 그런데 세월호에서는 애도 안 쓰고 그냥 도망갔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을 범죄자로 지금 출국을 하고 있습니다만 알렉산드리의 호가 지중해 세월호가 될 뻔했던 거죠 자기들만 살겠다고 도망가려고 하는 그 모습 이렇게 위기가 오면은 그 배에서 뛰어내려 도망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도망의 모습이 뭐예요 포기하는 더 이상 도전하지도 않고 애쓰지도 않고 그냥 될 대로 되라 내버려 둬라 그러면서 나는 그냥 잊어버리고 싶다 부어나 마셔라 그러면서 그냥 자포자기하는 그런 모습 이게 배에서 뛰어내리는 도망의 모습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정말 행망을 감추고 그냥 도망가는 사람이 있고요 극단적으로 그 위기에서 도망치는 사람 아무도 따라할 수 없는 곳으로 도망치겠다고 하는 극단적인 결단이 뭐예요 이 결정이 뭐예요 자살이잖아요 사실은 이런 자살하는 사람은 세월호의 선장과 똑같은 사람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나라고 하는 인생의 배가 지금 쓰러져가고 있는데 살려보려고 생각도 않냐고 포기하고 도망하는 문제를 직면하고 해결해보려고 하지 않냐고 포기하고 도망가는 아무도 못 쫓아오는 곳으로 도망간다고 하는 건데 그 것은 도망이 아니라 사실은 더 큰 문제로 뛰어드는 거예요 지옥의 큰 불구덩이로 뛰어드는 것이 자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오늘 말씀에서 이러한 유라굴로의 광풍의 위기에서 지금 반응하고 있는 많은 모습을 보면서 정말 믿는 자의 모습이 그런 뭐냐라는 질문을 하게 됐죠 마지막으로 사도바울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도바울은 이런 위기 속에서 뭐 했는가 물론 애쓰는데 애썼죠 또 두려워했었죠 그러나 결국 사도바울이 했던 것은 기도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그런 위기 어떤 그 한계를 뛰어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바로 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가 할 수 있는 최선 사실은 죄인의 신분이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게 한계가 있었어요 그렇지만 그가 할 수 있는 최선은 바로 기도했습니다 성경에는 기도라고 하는 표현은 안 나오지만 23절과 24절에 보니까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제 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 말라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줘서 하나님의 뜻을 가려주셨다는 거예요 영적인 그런 시간이 있었어요 바로 기도예요 기도라고 하는 것은 내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를 하나님께 아래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뜻을 듣는 게 기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듣는 기도가 필요해요 기도는 내 것만 하나님께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믿습니다 탁 던져놓고 뛰어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들을 수 있는 들음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질문하고 하나님의 뜻을 듣고 성경을 통해서 묵상하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성경을 통해서 주시는 세미한 음성을 듣고 결단하면서 살아나가야 돼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었을 때 그의 마음이 평안이 오게 되었죠 더 나아가서 그는 두려워 말라라고 하는 24절의 말씀을 통해서 확신을 얻고 25절에 가서 그러므로 여러분들아 안심하라 저는 여기서 사도 바울이 아주 성숙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기도하면서 그 위기 속에서 평안을 갖게 되고 내가 평안을 갖고 평안을 누리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일어서서 불안해하고 힘들어하는 다른 사람들까지 그들을 향해서 평안을 선포하는 두려워하지 말라 안심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36절에 가 보니까 오히려 밥 못 먹고 힘들었던 그들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준 다음에 함께 식사도 해 그들도 다 안심하고 받아 먹으니 식사도 못하고 두려워하고 있었던 그들에게 평안을 주면서 식사하게 하고 평안을 되찾게 하면서 그것을 이겨나가도록 했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던 거예요 그 사도 바울은 이 위기에서 죄인이 졸지의 리더가 되어버리고 말은 거예요 우리 인생의 과정 속에서요 위기에서 그 사람이 누군가가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평안할 땐 몰라요 다 나이스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오고 위기가 오고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문제 속에서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그 사람의 속에 있던 것이 드러나게 돼 있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 내 안에 성령이 계시고 말씀이 있는 사람은 위기 속에서 오히려 다른 사람을 이끌 수 있는 지도력을 발휘한 다른 사람들에게 거룩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러한 지도력을 발휘할 수 있는 사람으로 우뚝 서게 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 유라굴로의 광풍의 위기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오늘 생각해야 될 게 뭘까 결론적인 말씀은 이겁니다 위기가 오면요 아 믿음이 작동할 때가 되었구나 이런 마음을 가지고 믿음의 엔진을 키는 거예요 믿음의 엔진을 키는 건 뭡니까 바로 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 기도하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마음의 평화를 얻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아 지금 이 시간은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줄 때가 되었구나 증거할 때가 되었구나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때가 되었구나 라고 하는 그러한 고백 속에서 평안을 보여주고 평안을 선포하고 곁에 있는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로 은혜의 통로로 쓰임받는 성숙한 인생이 되어지는 우리 성도님과 제가 되어서 하나님께 크게 영광을 드리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추구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혹시 우리의 삶 속에 유라굴로와 같이 우리의 삶을 흔드는 여러 가지 도전이 있나요 인생의 위기 속에 있었던 적이 있고 또 지금 현재 그런 상황에 있나요 우리가 어떠한 응답을 하고 있는지 했던지 한번 되돌아보시고 사도바울의 그 성숙한 모습 바라보시면서 위기 속에서 오히려 평안을 선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줄 수 있는 성숙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시동을 걸 수 있는 기도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시간에 결단하시고 묵상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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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